안녕하세요. 바쁘신 와중에도 아이들의 세 번째 미니앨범 아이트러스트 발매 기념 온라인 쇼케이스에 참여해주신 많은 기자님들 환영합니다.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기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쇼케이스에 진행을 맡은 저는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전역한 지 무려 14일째 되는 조건입니다. 그동안 저는 군복무를 열심히 하면서 또 전역한 지 14일밖에 안 됐지만 뭔가 풋풋한 신인이 느낌처럼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역하자마자 이렇게 멋진 후배들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. 또한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기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저 또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제가 이런 자리가 꽤 오랜만이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완성도 높은 새 앨범을 들고 온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인 만큼 조금 깝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자님들께서도 한 시간 동안 아이들의 세 번째 미니앨범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먼저 간단히 오늘 쇼케이스를 소개하자면요. 아이들의 앨범 소개 및 제작 비하인드 토크가 진행되고요. 세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오마이갓 무대와 뮤직비디오가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. 내용 참고해 주시면서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아이들을 직접 만나볼 차례입니다. 제가 봐도 너무너무 대단한 후배들인데요. 늘 독보적인 콘셉트와 퍼포먼스로 자신들만의 장르를 만들어가는 아이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들 나와주세요. 네 드디어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기자님들 오래 기다리셨네요. 지금부터 아이들의 세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을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히 모방할 수 없는 퍼포먼스와 귀에 꽂히는 강렬한 음악으로 9개월 만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. 오직 아이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무대 오마이갓 만나보시죠.